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팀장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오늘도 종목 추천을 드릴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죽인다! 죽인다! 이거 보세요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이 상한가를 말아올라줬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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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준 이런 좀 그 뭔가 이렇게 올라줬을 때마다 거래량도 크게 크게 터졌고 이렇게 올려줬을 때에 보면 올려줬다가 바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말아줬구요 상한가 말아줬고 상당히 좀 오래된 종목입니다 오래된 종목입니다 보면 2001년도부터 있었던 종목이고 지금 오늘 상한가를 말아올려줬지만 아직까지 위에 올라갈 자리들이 더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잠깐 올려서 털어가지고 수익 보고 나갔다가 다시 올려서 수익 보고 나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리면서 개미들이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 그러면 더 많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구요 아시겠죠? 근데 일단은 앞에 이렇게 상승세가 크게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번 상승세가 어디까지 될지 봐야겠지만 어디까지 갈지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2,400원 돌파는 내일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한가 간 이유를 보면 SM 아이돌 관련이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도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SM 아이돌 그룹 슈퍼엠이 빌보드 201위 모멘텀 지속의 상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고 SM CNC가 있고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그룹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그룹이에요 아시겠죠? SM 그룹 그럼 지분을 한번 봐야겠죠? SM 그룹이라고 하니까 보면은 회사 자체는 지금 적자인 상황입니다 적자인 상황이고 보면 SM 라이프 디자인이에요 지금 SM이 보면은 이렇게 지분을 대부분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NC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렇고 아까 SM CNC는 뭔가 SM CNC는 뭔가 요걸 보면은 통신 방송 서비스인데 얘는 제일기획 같은 광고 홍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SM과 SM 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뭐 조금 재무가 조금 구린 점은 있어서 그렇고 계속 하락이 나와서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SM이라는 SM도 주가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SM은 딱히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이번 일로 인해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빌보드도 순위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저도 조금 소문이지만 진단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슈퍼주니어 M이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M 맞죠? 주니어 주니어 M 빌보드 순위 조작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잠시만요 슈퍼주니어 M이 맞는지 제가 연예인을 자 안 보다 보니까 SM 아이들 슈퍼 M이네 슈퍼 M입니다 여러분 슈퍼 M 야 이거 참 슈퍼 M인데 너 어떡하나 저도 이제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빌보드 순위 조작 빌보드 우습냐 딱히 없네 보니까 슈퍼 M이 음 순위 조작을 한 것 같지는 뭐 딱히 얘기가 없네요 근데 순위 조작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 좀 의심이 있어요 여기 연습 음원 차트 조작 작곡가 사재기 뭐 이런 것들 그게 있습니다 슈퍼 M 빌보드 차트 교란 작전 보이시죠 삭제됐네 뭐 물론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일 진짜라면 주가는 한 번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뭐 슈퍼 M이 빌보드 차트에서 굉장히 좋게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판단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2400원대에 매몰대가 좀 있기 때문에 2400원 돌파 여부가 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2400원에서 2500원 예 그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아시겠지만 뒤에 SM이란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기업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보안 시스템 드라마 제자 디지털 콘텐츠 유통업 콘텐츠 사업 파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M 라이프 디자인이고요 종목 특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목마다 움직이는 특성이 다 달라 당신과 내가 다르게 생긴 것처럼 종목도 다 다르다구요 아시겠죠 여기서 과거 차트를 보고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 분석 말고 네 추천은 이제 들어가야죠 오늘 추천 종목은 바이오톡 스택 입니다 바이오톡 스택 어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바이오톡 스택 이거입니다 이거 추천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밀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딱 레이더를 돌려 보세요 진단 바로 나옵니다 진단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크게 하락이 하거나 크게 상승이 되면 그때는 음 뭐 아시겠지만 보지 마시고요 접근 하지 마시고 단기 종목으로 수익률 짧게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특 스택 이걸로 수익 많이 보시고 회원가입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이었습니다 뿜뿜뿜뿜뿜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